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구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더보기에 오디오 클립이 나올 겁니다 더보기에 오디오 클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가요 로그인 한 상태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가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본인 이름이 뜰 겁니다 안 만들어 놓으신 분은 요 밑으로 내리시면 오디오 클립 채널 만들어 보세요 라고 나오죠 네 오디오 클립 채널 만들어 보세요 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채널을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채널 채널을 클릭을 하시고 채널 클릭하면 채널 관리가 나오죠 이렇게 채널 관리 채널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공부방 이라고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있고 클립을 7개를 올려 놨는데 7개를 올려 놨을 뿐인데도 이 사업자 공부방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 게 보이실 거에요 자 이 채널 등록을 누르셔서 새로운 채널을 만드시는 겁니다 채널 등록을 누르셔야 되요 새로운 채널 여기에다가 저는 사업자 인터뷰 라고 새로운 채널 만들 겁니다 카테고리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직업에 관한 거 재테크 경제 경영 뭘로 할까요 직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라이프 일상에 대해서 사람들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터뷰 할 거고요 채널 설명 글 설명 글 설명 글은 아까 그 채널 설명하는 요 내용이 있었죠 요 내용을 쭉 복사해서 네 복사해서 cultural c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 켰습니다 이렇게 439 자네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자 사업자 공부방 회원사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체험담 등을 인터뷰하는 방송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 글을 넣었고요 채널 공지사항 채널 공지사항 사업자들의 사업과 인생 이야기를 인터뷰 하는 것이다 해서 저희 카페를 걸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링크 정보는 똑같이 카페를 걸어 놓을 생각이고요 사업자들의 성공 도전 이야기 성공 공부 카페 뭐 이렇게 했고요 썸네일을 등록해야죠 썸네일은 1280x1280 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280x1280이죠 자 이거는 쉽게 만드는 방법은 미리 캔버스나 포토스케이프에 사이즈 등록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1280x1280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미지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봤어요 이거 다 이미지랑 글자 폰트가 있는 거죠 글자 폰트 있는 거를 저는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글씨만 바꿔 놓은 거예요 초대장 같은 거 사업자 인터뷰 라고 1280x1280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고요 채널 홈 커버 이미지도 업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널 커버 라고 해서 사업자 공부방 아 사업자 인터뷰네요 사업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글씨가 눈에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 단위로 올릴 건지 월 단위로 올릴 건지 뭐 이런 거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연재할 건지 연재하지 않을 건지 날짜를 지정을 하는 건데 저는 지정하지 않고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 인터뷰 사업자 공부방 네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셔야 돼요 비즈노 성공 실천의 경영 전략 반 경영 전략 네 이런 식으로 태그를 5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채널의 키워드는 채널의 키워드는 비즈노 신표로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비즈노라고 넣었으면 신표 그 다음에 성공 실천의 신표 경영 경영 전략 사업자 공부방 사업자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사업 경험담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10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채널 정보 등록을 누르시면 끝난 겁니다 채널 정보 등록을 누른 다음에 첫 번째 클립을 올리셔야죠 채널 정보 저장 해서 채널 승인 요청을 위해서 클립 등록이 필요합니다 클립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해서 이 클립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자 처음에 만들어 놓은 mp3 파일을 여기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그거를 들어보고 네이버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 사업자 인터뷰 오디오 클립 채널 개설 취지 안내 네 이렇게 뭐 제목을 정하시고요 진행자는 제 이름 황문진 제가 하는 거니까 황문진 내시고 제작일은 방금 만들었어요 제작일 방금 만들었으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2020년 12월 1일이네요 네 12월 1일 체크해서 올리면 되고 설명글 사업자 인터뷰 오디오 클립 채널을 개설하며 채널 개설 취지와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입니다 사업자 인터뷰 채널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 주시고요 클립 썸네일 이미지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올리고자 하는 이 내용이 있죠 사업자 인터뷰 오디오 클립 채널 개설 취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죠 자 이미지 만드는 거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는 여기서 만듭니다 이 사이즈 먼저 아셔야죠 1280에 1280이에요 1280에 1280 사이즈 만드는 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자 들어왔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사이즈 지정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 1080으로 되어 있는데 1280으로 바꾸셔야죠 자 이 부분을 누르시고 직접 입력 사이즈를 1280으로 바꾸셔야죠 1280에 12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적용을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가 1280에 1280으로 바뀌었죠 바뀐 곳에 자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1280에 180 괜찮은 거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 글씨를 바꿔주시면 돼요 오디오 클릭 사업자 공부방 아 사업자 인터뷰죠 사업자 인터뷰 글씨 크기가 크니까 여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은 여기서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196 사업자 인터뷰 그 다음에 기획전이라는 것을 바꿔야죠 이 글씨를 마우스 대시고 사업자 인터뷰 채널 개설 안내 채널 개설 안내 이렇게 넣고 여기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지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오디오 클릭 네 이렇게 글씨를 바꿔 주시고 뭐 오늘 날짜는 12월 1일 네 12월 1일 네 12월 1일 네 이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제목 넣어볼까요 제목은 오디오 클릭 썸네일 이렇게 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여기서 원하는 게 이거죠 어떤 파일 형식이냐면 이거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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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g 파일이에요 사이즈는 맞췄죠 1280 1280 1280 네 그래서 요걸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형식을 형식을 jpg 로 할 건지 png 로 할 건지 pdf ppt 여기서 고르셔야 되는데 저는 jpg 로 하겠습니다 jpg 로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이렇게 받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다운로드에 입력을 해줘야죠 채널 개설 채널 개설 클립 썸네일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PNG로도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PNG 형태로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로드에서 PNG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PNG로 다운을 받습니다 PNG는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PNG로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PNG 네 그냥 PNG로 제목을 넣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1280에 1280 소리 스튜디오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야 되는데 방금 다운로드 받은 곳을 가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채널 개설 썸네일 여기 나오네요 하나는 JPG 파일이고 하나는 PNG로 등록이 되어 있죠 JPG로 넣을지 PNG로 넣을지를 여기서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미지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차이 없죠? 네 PNG로 그냥 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어요 사업자 인터뷰 채널 개설 안내라는 이 썸네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파일을 등록을 해야죠 오디오 파일의 형식은 형식은 여기 있습니다 WAV 파일이나 MP3 파일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스마트폰으로 MP3 파일로 입력을 했었죠 그거를 어디 카톡으로 보내놓고 어딨냐면 사업자 인터뷰 여기 있네요 이거를 올려 볼 겁니다 파일 선택 그리고 다운로드 네 등록이 됐죠 사업자 인터뷰 MP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태그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태그 넣으실 때는 스페이스바로 한다고 했죠 사업자 인터뷰 스페이스 사업자 공부방 스페이스 비즈노 스페이스 형문진 성공실천에 이런 식으로 5개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 키워드 달리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사업자 인터뷰 해놓고 이 클립 키워드 내실 때는 쉼표를 눌러주셔야 돼요 사업자 공부방 황문진 성공실천에 비즈노 이런 식으로 10개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경영자 인터뷰 이렇게 쉼표를 눌러주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신청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닫기 이런 식으로 사업자 인터뷰 오디오 클립이라는 오디오 클립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원본 음원을 인코딩 중임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립을 등록을 했어요 채널 승인 요청하러 가기 이게 다 되면 음원 인코딩이 다 되면 저는 채널 승인 요청하기를 클릭을 할 생각입니다 오디오 파일 인코딩이 이렇게 돼 있죠 오디오 파일 인코딩이 완료되어야 채널 승인 요청 및 챕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인코딩 중이에요 첫 번째 등록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게 승인 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된 동기 무엇입니까? 사업하면서 기뻤던 일 또 좌절했던 일 그런 시련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인터뷰들을 좀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회사를 소개를 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많은 협조 좀 해 주시고 승인이 나야 하겠습니다 사업자 인터뷰라는 오디오 채널방이 승인이 나면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채널 개설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수 10 da 00 감사합니다.